오! 오! 아니 키 잡아 찍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나 저기서 그거 하나 찍어줬는데? 그 여친 이거 뒤에 손 갖고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나요? 담그세요 일단. 아니 물 온도 체크 된 거예요? 팔팔 끓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팔팔 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 봐요 따뜻해. 어우 좋아. 따소 따소. 피로가 풀린다. 따뜻해요? 아 이게 그거구나 약초구나. 아 좋아. 어머어머 향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너무 시원하다. 여기 시원하죠 여기? 너무 시원해요. 세찬 선배라 제가 23살에 세찬 선배를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33살이 됐어요. 그래서 10년 걸려 선배님이랑 이렇게 같은 프로를 제가 해보게 된 거예요. 그치. 어. 10년은 아닌데 내가 너 이렇게 봐야 이렇게 해 준 것도 나도 참 진짜. 선배님 아구 이 힘이 되게 소나기 힘이 좋으시네요. 내 이 아구를 봐봐. 아구 힘이 없겠니? 내 아구를 봐봐. 선배님 너무 시원해 이거 완전. 형 이거 배웠어요? 배웠죠 다. 왜 이렇게 잘해요? 언니 키 잡아 찍는 거 아냐 이러면. 언니 키 잡아 찍는 거 아냐 이러면. 우와. 약간 나 저기서 그거 하나 찍어줘야 하는데. 그 여친 이거 뒤에 손 잡고 하는 거 같잖아 이렇게. 이거 한 번만 해줘. 와 미친아. 야 빨리 와 진짜. 여기 걸리게 해줘야지. 아 걸려 걸려. 야 빨리 와. 발 마사지만 했는데도 약간 열이 올라. 몸이요? 이게 기분 좋은 열이 올라오네. 감사합니다. 보승보승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찬섭에 내드릴게요. 다음 세찬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